2024년 1월 28일 오후 2시 12분입니다 HTC부터 보겠습니다 HMM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지금 뭐 유즈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해운 또 공격도 한 것 같은데 후딪죠 근데 이런 거 있어도 크게 영향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유즈웅이 가장 이게 왜냐면 눌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즈웅 가격도 낮게 받으려면 가격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또 항상 그렇지만 지금도 부담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좀 시장에 대한 뭐 그런 게 좀 애매한 거긴 한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YG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자사주 매입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YG에서 이거 많이 하던데 원래 한 명이 나갔었거든요 그만둔다고 했다가 건강 때문이었나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됐다 그래서 녹음을 다시 7명 있는 걸로 녹음을 다시 했고 4월 미니앨범 그리고 올해 정규앨범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프로듀서를 10명 정도 있는데 지금 보강을 해서 40명? 아 2, 30명이라고 했나? 원래 있던 거에서 2, 30명인지 4, 50명까지 늘려가지고 지금 곡을 빨리 이렇게 수급을 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양현서 씨가 직접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멤버 한 명이 아팠는데 돌아오게 돼서 뭐 잘 됐다라고 해서 나가게 된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 몸이 아팠었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사 FSN과 지분투자 이런 게 있었고요 후반 그룹이 주식을 사고 있다 여기 지금 유증해야 되기 때문에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잘 나왔어요 매출은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락했다 상관없죠 대안전선 최대치 이것 때문에 잠깐 반짝 좀 했었고요 계속 그 군불을 때울 겁니다 STX처럼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STX 유증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스터블루 상한가 여기 뭐 최근에 계속 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갈 것 같았는데 계속 좀 가고 있는데 지금은 좀 텄으니까 뭐 좀 정리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넷플릭스 가입자 수 폭등하면서 좀 살짝 주체적으로 좀 여기저기 올랐어요 올랐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건 잘 안 올렸지만 어쨌든 조금 많이 죽었다가 최근에 뭐 쿠팡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하나씩 하나씩 좀 괜찮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메인으로 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른 쪽도 점차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뭐 돈이 없을 때는 번갈아서 본다거나 보통 3개월씩 끊어서 본다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몰아보기 하고 끊었다가 딴 거 보고 몰아보기 하고 끊고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사고 나가지고 생산 중단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양책 백조였던데 아무튼 이거 때문에 잠깐 올랐는데 이게 계속 기속될 건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리커창이 이거 서열 2위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길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인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엔터는 최대주주 감사 카카오에서 SM을 하는 건데 공정의 결과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태안전선 좋은 뉴스 계속 군불 때우고 있고요 챌린지 동참했다고 합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별거는 없었죠 뉴스도 별거 없고 마지막에 금요일 날 장 끝날 때쯤 해가지고 초전도체 초전도체 이제 흑연 쪽 흑연 쪽인데 상온에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상온에서 하는 게 테라사이언스인가 어딘가 그게 유명한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 그 때문에 시회상 나왔고요 관련된 곳들 무슨 사이언스 있고 뭐 하는데 여기도 금요일 날 20% 15%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STX에는 좀 늦게 반응 나왔는데 어쨌든 흑연 이런 이슈 이번에 유중에 흑연 없습니다 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따질 건 없지만 어쨌든 채굴권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흑연이 좀 있어요 이게 그라파이트인가 아무튼 막 그럴 텐데 그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뭐 좀 어쨌든 테마주로서 반응은 또 올 수는 있는데 지금 흐름 보면 가격 안 올리고 싶어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물량 쭉 뺐다가 올릴 것 같긴 하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시면 되겠고 STX같은 경우 이집트 지금 수혜지우나 여기 전체 수입이 한 20-30%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해가 막혔기 때문에 이집트 쪽에서 그린로제스도 일을 하고 있고 해서 배출이라던가 이런 게 좀 안 좋아질 확률도 좀 있습니다 좀 지정학적인 이슈 같은 게 있어서 좀 그런 거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런 거랑 별개로 테마 형식으로 간다면 이제 튈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나 이런 거는 굳이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정도면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보통 한 번에 안 오르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중바닥 형태가 좀 많으니까 그런 걸 기대를 하고 거래량이 한번 터진 다음에 사실 좀 조정 왔을 때 작업하는 그런 거를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 일단은 유증 받은 거 요거는 1,2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뭐 크게 빠지는 오래든 상관없고요 나중에 좀 작업을 해서 지금 일단 마이너스가 됐죠 유증한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나중에 어쨌든 수익을 내서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좀 당장은 뭐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 때 좀 사셨던 분들은 네 이제 시외상 나왔으니까 팔고 싶으신 분들은 뭐 파셔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당기 주실 확률 좀 있으니깐요 에스텍스 중공업 VLAC 근데 요게 최근에 보니까 듀얼 퓨얼 이중 연료인데 LPG 말고 암모니아로 해놓고 LPG랑 듀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에스텍스 중공업의 호재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이게 뭐 썰 같은 건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 나는데 요렇게 해야 세금 혜택이 있답니다 그 대출처럼 했을 때도 이율이 더 낮고 요런 게 있대요 그래서 VLAC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암모니아를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탱커는 다른 방식으로 뭐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모니아인데 사실 LPG를 쓰는 그런 거를 수주를 많이 하나 봐요 네 일단은 안전빵 요런 느낌 암모니아 선이 많아주 수주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요것도 암모니아 테마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쓰가 입성을 했고요 따따블 넣었어요 300% 중공업도 잠깐 뭐 반짝 반응은 왔다가 빠진 것 같은데 다행히 영향은 안 받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금요일부터 콜패션 정리를 좀 하면 바로 이제 중공업을 들어갈 예정이라서 지금 가격은 살짝 부담돼서 11,000원 이하는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내려오면 좀 매집을 할 예정입니다 공정의 결과 뭐 늦어도 1분기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SM봐서는 더 늘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빨리 해주겠죠 현대에서 좀 힘쓰지 않을까요 네 나름의 로비 뭐 이런 것도 확인할 테니까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에 HMM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실적은 잘 나왔는데 유증이 있으니까 냅두시면 되고요 악재 다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유니슨 여기도 뭐 그냥 냅두고 있고 이제 상패 시즌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 한 번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 좀 보고 나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악재는 계속 트럼프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 불안하죠 친환경 쪽 신경 잘 안 쓰니까 그 사람은 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여기는 뭐 한 번 탔죠 실적 좀 잘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좀 탔어요 그렇죠 당일날은 좀 안 오르다가 실적은 최대치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 오긴 했는데 걱정할 건 없고 여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 작업을 들어갈 텐데 좀 만원 아래에서만 작업을 할 예정인데 만원 위에서 놀면은 비중은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조금만 살 것 같고 많이 좀 빠지면 여기서 작업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유증하기 전까지 STX처럼 작업을 할 거니까 그거 최근 주식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증하기 전에 펌프잉 한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정리를 하고 유증 또 나오게 되면 또 좀 빠질 테니까 그 전에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유증 많이 좀 받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갖고 있는 거는 STX처럼 전략 매도 하던가 대부분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이 살 건데 유증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8,000원대잖아요 뭐 전환가액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9천만원? 요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최 비싼 가격에 어... 다 털고 다시 유증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어... 매도 타이밍 한번 주고 이제 빠졌는데 1,800원대 와가지고 다시 샀어요 많이는 안 샀고 제가 원래 판 거 전체 5분의 1? 아니 5분의 1이 아니라 절반 정도 팔았는데 이번에 다시 산 거는 얼마 안 돼요 아직은 다음 주에 제가 돈이 좀 들어옵니다 콜패션 파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다시 원래 비중으로 다시 늘릴 겁니다 여긴 또 계속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펄어비스는 많이 빠져서 좀 반등 나오는 거 아닐까 쉽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GS 디테일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는데 어... 여기도 지금 콜패션 지금 다음 주에 돈이 좀 순환이 늘 건데 그때 좀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단 좀 낮췄다가 2만 3천 5천원 정도 되면 좀 비중 살짝 줄인다던가 요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이스트 어... 8천원 정도 한번 툭 찍어주고 왔습니다 이게 그... 그것 때문일 거예요 저기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매도가를 한번 또 찍어줬다고 보면 되죠 근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사긴 했거든요 요 가격에 근데 너무 조금 사놔 가지고 팔진 않고 그냥 냅뒀습니다 모아가는 단계라서 이렇게 냅두고 있습니다 네 80푸들은 요때 좀 살짝 파셨겠죠 네 윙이 푸드 여기는 지금 사도 되는데 요 때 사지는 않았고 일단은 제가 다음 주에 요것도 콜패션 정리하면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웬만하면 750 이하로 들어가고 싶긴 한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부양측 요거 때문에 잠깐 튄 거거든요 어... 근데 여기 뭐 신예품 출시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래도 뭐 중국 테마 이슈로 또 800원까지는 또 무난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볼 거 없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 영향에도 크게 뭐 없었던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요렇게 요렇게 뭐 그냥 좀 일단 대기 어... 조금 더 사도 될 거 같긴 한데 여기는 조금 더 다른 거 작업하다가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네 고려 신예용 정보 여기가 요 정도까지 또 왔죠 왔기 때문에 매도가는 잠깐 찍어줬다고 봐도 되긴 합니다 저는 안 팔았는데 어쨌든 한 번 단기로는 좀 찍어주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 전이니까 한 두 달 남았죠 그때 반짝 2만 7천원 3만원까지 갈 거 대비해서 어쨌든 4분기에 늘었을 테니까 그걸로 평단 관리를 3만원 이하 3만원 초반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한 요 정도까지 내려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DND 많이 빠졌죠 저항지점 정도로 봐도 될 거 같은데요 밑으로 밀리지는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냥 뭐 틀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여기는 뭐 아무튼 그냥 틀고 있고요 부동산 PFE 영향이 좀 올려나 싶기도 한데 주총 하나 남았거든요 주총 이후에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그동안 오른 게 없어가지고 좀 튈 거 같긴 해요 위로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지면 그 타이밍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주총 조만간 하니깐요 어 고고 타이밍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코엘 패션 어 드디어 이제 오픈되죠 금요일날 어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예상가는 대략 개인적으로는 만원 만일 천원 정도 낮으면 한 팔 구천원에서 요 정도 시작을 할 거 같아요 나뉘니까 두 개라서 수익권이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그걸 따져봤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 일단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서 어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YG 플러스 여기는 이제 양현석씨가 그 유튜브 광고로 일곱 명 최자로 다시 간다 베이비 몬스터 그게 나왔기 때문에 4월 달이잖아요 미리 작업을 하면 좋게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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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말 요 정도부터 이제 군부를 뗄 테니까 고고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대충 바닥인 걸로 보이죠 엔터 쪽은 어쨌든 아 글쎄요 실적이 근데 블랙핑크 끝나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3월 이후에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블랙핑크 실적이 또 어떻게 좀 추가로 또 나올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연 끝났으니까 실적 보고 나서 좀 충분히 한번 빠진 다음에 YG 이제 끝났나 뭐 이런 뉴스 리포트 나올 때 노려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노랑풍선이 한번 잠깐 트었고요 왜 트는지 알았었는데 까먹었네요 뭐 이유 없었던가 노랑풍선이 한번 트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조국 테마 한번 또 튈 만할 때 되지 않았나 뭐 싶은데 조용하구요 뭐 새로 뭐 그러니까 신당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디 뭐 지지한다 라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좀 반응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좀 어 민주당 쪽은 피해 안 주려고 뭐 이렇게 안 나올 것 같고 신당 가자니 뭐 이낙연 쪽은 안 갈 것 같고 뭐 그래서 당장은 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고 화천도 나중에도 다시 한번 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상 확률상 네 그런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푸른기술 상 뭐지 저기 매도까 한번 찍어주고 일단은 좀 살짝 조정인데 그래도 좀 거래량이 좀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이런게 있었고 수상쓸바시온 상한까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에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좀 트어요 어 이런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콘도 잠깐 네 살짝 쳤었고요 케이티랑 뭐 이런 데는 시끄럽죠 포스코도 그렇고 뭐 살짝 그 정권 인만에 맞는 요런 것들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런 거 SK텔레콤이 배당 자사주 소각 SK랑 SK텔레콤이랑 아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번 주 중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핸드힘스 매출이 또 잘 나오게 되면 빨리 아무튼 중공업이랑 잘 엮여야 되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뭐 제가 매도할 때 거의 다 찍은 거니까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그 샘 알트먼인가요? 그 무슨 알트먼이죠? 그 AI 오픈 AI 제가 CEO거든요 그때 삼성 최태훈 씨는 만나는 걸로 확신 돼 있고 확실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성 임원도 만나는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뭐 그건 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얘기는 하는 걸로 돼 있어요 AI 관련해서 그래서 반응은 또 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풀무원 잠깐 좀 튀기긴 했고 그 다음에 미스터블루도 뭐 이렇게 최근 요런 게 좀 좋았죠 FSN도 한번 잠깐 쳤는데 AU는 모르겠어요 뭐 있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SBS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